챠킷쌍 안녕 외계임 할머니입니다 듀오 쇼트다운 무기 잘 챙기는지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듀오 쇼트다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추후의 힘이 됐어요 백성호씨 안녕 도적 에드거 백성호씨 안녕 저희 번지는 연습 코너에서 어떻게 들리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게 보여요 제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캐릭터를 골랐을 때 그 때 어떻게 대응하냐고 아 저렇게 5발짜리로 어떻게 피하겠어요 아무리 에너지 많아도 한방에 가죠 자 일단 백성호씨 믿고 백성호씨 그렇죠 좋아요 아주 승호형 고마워 자 피해주기 8회 승리 8회 승리 두번째 급한 갑니다 핫바 동작 마지막까지 살아남아라 응큼한 엉덩이 반가워 응큼한 엉덩이 반가워 엉덩이 엉덩이 어 앞에 있어요 조심조심 보보보보보보 보보 간다 sust 보보보보보 그렇지 보보 걸릴수있어 잡았어 안방더 ingt 요치! 재봤어 숨은걸 안에 숨었어요 또 두번 또 잡고 버틸 수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엉덩이 자 곰탱이 곰탱이 밀어 곰탱이 밀어 곰탱이 밀어 곰탱이 밀어 곰탱이 미끄러진다 밀어 곰... 오... 잠시만 3탄총이네요 엉덩이 자 조심조심 밀어 곰탱이 엉덩이지 밀어 엉덩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잡았습니다 핫바 동자 헛 자 고생했어요 자 6... 오... 6킬 했습니다 6킬 우주채웅스 제미니 안녕 핫바 동자 자 갑니다 플스 자 척파부터 들어왔는데 산탄총 바짝 들어오죠 스피드 있었어요 스피드 숨니다 스피드 숨니다 자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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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구요 견제 막 던지면 안됩니다 그러다가 바로...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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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에 둘... 들어오면 어구 둘 잡구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곰탱이 차고 곰탱이 치고 곰탱이 치고 곰탱이 치고 위에도 치고 잡았으면 잡았으면 암만 더 어... 쭉... 한번더... 어... 3탄총이 맞겠어 안돼안돼안돼안돼 살려줘 아... 아... 아깝다 하... 핫바 동자 헛 자... 마지막으로 살아남았어요 브로우스 자 출발 어... 무슨 뭐야 삽자루야 미사일 피하고 견제 자 한번더 아... 이게 각이 각이 중요합니다 각이 그렇죠 한번만 더 갈기면 죽어요 쟤 그렇지 잡았어요 위에 보호있습니다 보호보보보보보보 보호조심 보호조심 더조심 그렇지 뭐야 팀은 죽었네 자 팀은 살아났구요 스페어 숨었습니다 그렇지 잡았어요 보호조심하고 수리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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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옆에 옆에 조심조심조심 그렇죠 잡았습니다 잘하고있어요 핫바 동자 헛 자 바로 갈게요 자 오른쪽 오른쪽 두 마리 겹치면 안돼요 캐릭터 겹치면은 자기 동선 안보여 보호조심 보호조심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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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더 던지고 던지고 월러가면 안되안돼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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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으면서 돌면서 쏴야되요 자 다시한번 아우 아파 잡았어 핫바 동자 헛 브랜덴 잡았습니다 아주 7마리 잡았어요 제가 대박 7마리 잡았어 웬일이야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체크 싸운